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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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좋아. 근데 엄청 몰대요. 파트씨. 어.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설레요. 하지만 뭘 돼요? 파트씨는요? 저는 기대 많이. 뭐가 제일 기대돼요? 음식이요? 역시 먹는 거. 레아는 뭐가 제일 기대돼요? 저도 음식이요. 광주에 맛있는 음식 많거든요.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숙소에서 재밌게 놀고. 아무튼 즐겁게 여행해보도록 하시다. 레츠깃! 오늘의 걸그. 영훈이가 초대할게요. 레츠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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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죠? 차에 차 없죠? 안녕! 비가 조금 오고 있어요. 맞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진짜. 너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나 두 카메라 있어. 여러분. 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정식집이에요. 한주랑 내가 좋아하는 한정식. 한정식. 좋아하잖아요. 한정식 뭐죠? 근데 여기 전라도 광주잖아요? 전라도 한집이 진짜 이뻐요. 기대돼요? 응, 기대돼죠. 고마워요. Thank you. 밥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누름지가 잘 생긴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Yeah.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짝짱. 레아는, 레아는 나가 있잖아, 브라질. 네.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정식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반선이 많이 나왔어.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고기랑 고, 그냥 원플레이트. 아, 하나로 먹어봐. 네. 여러 개 없고 그냥 하나로 딱? 네. 황도 내놔. 베이제도 없어요. 한국에만 먹어요. 응, 쓰레기아스도 없어요. 이런 거. 응, 맞아. 근데 이거는 우리도 자주 안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근데 한국에서 우리 뭐 원플레이트만 먹으면 김치랑 뭐 항상 있어. 응, 응. 응, 맞아. 우리는. 기본 반찬이 그렇게 준다고. 아, 맞아요. 숙소에서도 이렇게 막, 애들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저는 뭐, 뭔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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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있으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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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애들은 항상 안 먹어요, 그냥. 딱 그것만. 응. 근데 반찬은 또 부탁할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잡채. 잡채? 잡채? 이거 빨리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콩나물이랑 잡채랑. 네, 이거. 콩나물이랑 잡채만 드리면 될까요? 여기 오면 살쪄. 괜찮아. 언니? 이렇게 한 끼 먹으면 살 안 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살쪄.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살 안 쪄. 아니, 한 번.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뭐, 뭐였지? 서, 서서 먹으면 살 안 쥔다고? 내가? 네, 언니가. 응. 내 맛인데? 좀 바랬어, 우리한테. 서서 먹었나? 네. 우리 언니 왜 안 앉아요? 서서 먹으면 살 안 쥔다고. 어? 언제니? 그냥 그때 아무 말만 얘기했었나 봐. 그거는 다 너네를 위해서였지. 그때 아마 앉은 자리가 없었나 봐. 있었어. 진짜.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야, 카메라 앞에서 번나라, 우리. 와, 진짜. 아니, 카메라 앞에서. 너 때문에 지아찍.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그때는. 그때는 있었잖아. 우리 허선 세차이 있었잖아. 허선. 응. 이거, 이거. 그 fat part 잘라먹어요, 전에. 비계도 안 먹는구나. 네. 나 비계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래? 오. 자. 땡큐. 허어. 비통통한 거 보다. 제일 배 안 고프다 하시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끝까지는 끝까지야? 전부 다 같이 Travelling cliche. 주디 댄스커버 영상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어느 berries 아 kommen거야. 이 노래. 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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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야 이씨이 이씨이 고루 고루 그룹으로 되게 닿게 바로 진정한 게 안 돼요 턴트 들고 아 진짜 아니 그때 더 흔들었어야 했는데 소심해서 원래 막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조금 아니었어요 흔들어 놨을게요 아 더 꾸물꾸물 됐어야 했는데 흔들믈 조금, 약간 퐁운의 홈을 찾는 듯한 진짜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관찰하셨군요 여러분 아 난 그거로 되자 이이이이이이이이재 이이재 이재 빵딩상 마운틴 주기 마운틴 마운틴 주기 마운틴 너무 웃기다 아니 이렇게 춤을 해서 아니 나는 섹시하게 아 근데 섹시였어 어 맞아 되게 섹시했어 이렇게 웃기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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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언니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치명적인 척은 못하겠더라고 아 잘하는데? 응 진짜 잘했어 나 이렇게 약간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잘했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 무등 차례 갈게요 와 재밌겠다 무등이에요 무등 아 무등이요 아 무등 무등 무등산 간대요 무 아니 무등산 무등산 무등 아 무등산이요 무등화 무등산이요 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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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기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